현재 시각 새벽 4시 도산공원 개가 짖는군 아, 안녕하십니까 아틀리에 잘 보고 계시죠? 아니! 첫 번째 컷 같은 경우도 비하인드 스킨 첫 번째 내가 너무 출연 안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 멘트 몇 마디 갈겨 볼게요 계속적으로 회의를 걸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는 프랑스와 이틀리를 찢어버리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조명이 날 감싸야 됩니다 또 저는 조명이 날 감싸야 되고요 이번 작품에 사운드 감독을 맡고 있는 나뭇재라고 합니다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촬영 감독님 저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잘 나올 수 있게 저희 감독님이 아주 잘 해주셔야 되고 사운드 감독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작품 이번 작품에서 어 뭐라고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 이 비하인드 스킨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뺏겼어요 1회를 2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이쁘봐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세요 읽어 이거 이거 보세요. 지방시.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이게 이름이 락 백이에요. 자물쇠. 진짜 자물쇠여서 안 열려. 열쇠가 없었어. 진짜 안 열려. 끌렸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집인데 소별보다 번개 구멍을 내버렸어요. 어떡하죠? 헐. 뭐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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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푸실 거예요? 이거요? 네. 오늘 안에 푸실 수 있어요? 못 푸실 것 같아요. 안 열려요. magazz 운동화 동30장. 케ova 오기로 여러 사 lip. 헐. extensive 퀴헐. Teói. 그헐. 헐 απ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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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진주, 경남 진주에서 온 아유, 나 지금 어디네? 설렘입니다 아우, 쉣 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연아입니다 오늘은 라운지남 1, 라운지남 1,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영화나 드라마나 출연이 많았었나요?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연기에 열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오늘 플로우는 어떻고 어떤 느낌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일단 준비를 그냥 술만 마시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술 마시는 역할이니까 술 열심히 마셨고 그거 멋있고 이 영화는 뭐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끓인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좀 예술성도 강하고 좀 세요 내용도 세고 아텔리에 화이팅 한 번 아텔리 화이팅? 응,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겐 룹 아텔리에 화이팅 아텔리에 화이팅 아텔리에 화이팅 아텔리에 화이팅 아텔리에 화이팅 찬디 하 vita 가운이 다 돼 버렸어 이 시각 Representative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다시. 초점이 안맞아가지고. 여기로 그냥 당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고 넣어서 걸면 돼요. 가동으로. 당기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그냥. 오케이. 컷. 괜찮으세요?